최근 많은 분야들이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더 폭넓고 새로운 형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교육과 ICT 기술의 만남에 대해서 멘토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달꿈의 김동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꿈, 참 이름이 예쁜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달꿈은 저희가 달리는 꿈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달린다, 꿈을 달리게 할 수 있는 꿈의 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직업인 멘토분들을 학교로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각 직업 분야에 대해서 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 직업인 요리사, 패션 디자이너, 래퍼, 프로그래머, 로봇공학자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해당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업무를 체험해보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약 152개의 직업군, 600여 분의 직업인 멘토가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약 1,000회 이상 진로교육 행사를 진행했고 약 30만 명의 학생을 만나 직업인 멘토를 통해 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의 RCT 기술이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오토 기술을 활용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토 서비스에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오토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유명한 오토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면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겠죠. 특히 국내에서는 말씀해주신 배달 또 부동산 어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콜테시 앱 우버는 여행 운송업계의 대표적인 오토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인 온라인을 통해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우버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에어비앤비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남는 방을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자신의 방을 소개하고 이용자들은 그 방을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 및 결제를 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 우리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활동들이 오프라인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토가 진로교육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오토 진로교육 서비스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그리고 또 오프라인 서비스로 순환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멘토하고 학생을 만나게 해주고 이후에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만나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수요에 따라서 다시 특정 공간, 강의실이나 카페에서 다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이 진행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서비스 빗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업인이 어떤 인터뷰했던 내용이나 전자책을 발간한 내용 직업 현장의 동영상, VR 등의 어떤 컨텐츠들을 직업인 멘토가 등록했던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멘토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카페나 강의실에서 만나서 또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아무래도 자신이 꿈꾸는 그런 것들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온라인, 오프라인에 병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토 서비스가 여기 진로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크게 저희가 이유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단위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의 멘토와 짧게는 40분에서 50분, 길게는 80분에서 10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학사 일정 중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직업에 관해 많은 것들을 흡수해야만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멘토와 소통을 하게 되면 궁금한 점을 시간의 제약 없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멘토링을 받게 되는데요. 학교의 학사 일정이나 예산 구조상 학생들에게 직업인을 만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현직 직업인을 강의를 들어보거나 체험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단위의 진로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탐색하고 질문하고 이런 멘토와의 연결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결국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멘토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진로교육이 있는 게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또 자유있기 실시로 인해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교육과 ICT 융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어떤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닝, 원격 수업 등 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ICT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분야를 보았을 때 ICT 기술 기반에 관해서 많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초중등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를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코딩 교육을 받은다는 것이 그 예시로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진로교육과 ICT 융합 관점에서는 사실 접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진로교육, 직업교육 하면 견학가거나 그 사람이 와서 강의 한 번 하고 많은 게 대다수였는데 요즘에는 VR 가상현실까지도 적용이 되나 봐요. 이게 현장직업체험이 요즘 진로교육에서는 굉장히 핫 키워드입니다. 진로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가 좋다고 보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직업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장직업체험의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현장을 공유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일선, 기업이나 시민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VR 진로교육인데요. VR 진로교육은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한계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장직업체험의 콘텐츠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교육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솔루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탑승 전에 어떤 상황 그리고 탑승 후에 이륙, 그리고 착륙 등 각 단계별 상황을 VR을 통해서 조종사 체험을 해보고 멘토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VR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겠군요. 향후 미래의 진로교육이 ICT와 결합이 되면 얼마나 더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생중계하고 있는 스포츠나 문화, 예술 영역이 VR 콘텐츠 시장에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보면 세계 각국에 있는 멘토와 호흡을 할 수 있는 VR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의 수술을 함께하는 현장 스탭으로 참여한다거나 최고의 어떤 패션 디자이너의 작업 공간에서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좋아하는 셰프의 조리실에서 보조조리사로 참여하는 등 VR 스트리밍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이 가능해지고 체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멘토와 소통을 통해서 소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홀로그램이나 AR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소통이 가능한 미래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형태의 진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VR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한 시대를 예측해보면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ICT 기술이 결합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달꿈의 김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